레디 액션 이따 컷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고급진 글귀는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나희도 배우 김태리가 읽어드립니다 열려덟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 그리고 스물하나 우린 사랑을 했다 나 울잖아 백희진 뭐든 상관없어 무지개든 이런 사랑이든 저런 사랑이든 난 못 잃겠어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발짝도 멀어지지 말라고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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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났어 대단하네 아 컷을 여기다 대고 컷을 하라고? 네 컷을 못해 컷 대신 기립됐어요 기립 연락주십시오 감독님 잠깐 김태리였습니다 와